이 거듭나게 사랑하는 그대의 숨결로만 샌드살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먼저 A32 카운트부터요. A 1 and 2 3 and 4 5 6 7 and 8 2요. A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3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저어플 왼발 사이드 뒷커버 제자리 트리플 스킷 연결해 보겠습니다.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3요. 1 2 3 and 4 5 6 7 and 8 4요. 1 side. 아 제자리를 하시면 돼요. 1 2 3 and 4 4 6 7 and 8 4 6 7 and 8 4 7 and 8 2 and 3 and 4 5 6 7 and 8 다시 해보겠습니다. 6시 세 볼까요? 1, 2, 3, 4, 5, 6, 7, 8 자, A 했습니다. 그 다음에 B32카운트 하겠습니다. B4번에 오케 있습니다. 시작! 1, 2, 3, 4, 킥, 보드킥, 사이드킥 전은 하나, 둘러 비꼬습니다. 다시요. B파트 3, 4, 1, 2, 3, 4, 5, 6, 7, 8 왓글인 피버 2분인 피버 하시고 어, 락킹 체려하시면서 상체는 슈비 슈비 동작하시과로 락킹 체어 자, B파트 첫번째 연결해보겠습니다. 5,6,7,8 1,2,3,4 5,6,7,8 2,2,3,4 5,6,7,8 3,4,5,6,7,8 3,4,5,6,7,8 3,4,5,6,7,8 3,4,5,6,7,8 3,4,5,6,7,8 1,2,3,4,5,6,7,8 다시요 1,2,3,4,5,6,7,8 라스트요, B라스트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제자립 트리플 스테 4분의1 왜 자꾸 4분의1이라고 하지요? 사이드 락 사이드 락 리 커버, 트리플 스텝입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2, 3, 4, 5, 6, 7, 8 자, B 다시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제가 너무 많이 찍어서